오늘 주식투자성공백서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이후 SK그룹 최태원 회장 숨가쁘게 달려오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경영행보와 더불어서 SK그룹 하반기 전망,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매니저 메르츠종금증권의 최강천 부장, 그리고 권혁종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면 종목이라든지 업종 키맞추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의 흐름, 이 흐름을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매수한 부분은 0.2% 미만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놓고 보실 때는 변해가는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적은 사실상 사상 최대치 실적을 찍은 것이 2013년도죠. 그런데 그 사상 최대치 실적을 찍을 수 있었던 여건은 2012년도에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율 배경 부분이 최근 들어서 강세의 흐름을 원화가 조금 띄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1,100원선 위쪽으로 다시 회기가 되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 부분. 그러니까 수급 부분은 외국인들을 떠나서 기타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자주 매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전체적인 특이 사항들을 이제는 간편하게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좀 집중적으로 깊게 놓고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가 하락이 또 일시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이 문제를 제보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사실상 삼성그룹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상승 낼리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더 강한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SK그룹 주가도 이제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약간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2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12월 29일, 30일 이틀 동안에요. 그런데 정확히 따진다면 한 종목에서만 1조 이상이 줄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1조 이상이 줄었는데 SK텔레콤의 배당락,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영구체 발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물을 두들겨 맞은 부분. 거기에 연결돼서 SK라든가 이런 주가의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코스피 지수도 그때 당시에는 이틀 동안의 약부업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을 감안하면 좀 강세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에는 아까 그 큰 이슈를 가지고 그룹 전체가 휘둘렸다라든가 혹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 체력에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J그룹주 내에서 좀 괜찮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중국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 관련해서 재료들이 많이 나와줬었고 CJ그룹주들도 CJENM이라든가 CJCGV 이런 종목분들이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리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룹 회장이 부재 중일 때도 CJENM이라든가 CJCGV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세 탄력이 나왔거든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영향력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급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CJENM이나 CJCGV를 지금 현재에서 놓고 보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나마 CJ그룹주에서 수급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종목이 CJ제일재당 정도 수준하고요. CJ대한통운 이 정도 수준인데 CJ제일재당도 만약에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크게 나타냈을 때 그 정도에서 좀 보실 수 있지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원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원화 수준은 사실상 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SK그룹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07년도에 지주사 출범을 했는데 SK그룹의 정유라든가 화학 부분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 4사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 부분이 그렇다고 예전처럼 엄청난 유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닌데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매출이 줄은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학업종이라든가 정유업종을 놓고 보실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유가에 연동되는 흐름이 아니라 유가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자신만의 그러니까 영업 마진을 가지고도 시세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료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유주나 화학업체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인식된 부분은 그 전부터는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트 잘 놓고 보시면 2011년도에 사실상 차화정 랠리 나올 때 랩 상품이 그때 흥행했을 때 유가가 고점을 돌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의 지수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재고의 재평가 부분이 실적으로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유가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왜 울었냐면 유가 급락 나오면 화학업체 정유업체 급락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고 자산의 재평가 부분 때문에 실적이 계산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을 더 놓고 따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유업체, 화학업체의 자연적인 실적 개선폭을 더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노베이션도 차트 보면서 이노베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 텐데 SK이노베이션 개인투자자 누적 수급이 2015년부터 해서 한 8% 정도 뺏겼습니다. 물량을. 8% 뺏긴 물량의 평균 단가가 1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8% 수준의 물량을 뺏겼을 때는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정도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직전 고점 17만 7천 5백 원. 이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평균 단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시장 수익률로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부분도 굉장히 지금 차트가 많아서 차트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부분의 수급입니다. 굉장히 단기간인데요. 5월 18일 이후부터 해서 8월 18일까지 3,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3만 1천 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 논리로 따진다면 목표 주가가 4만 원 설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주가가 오늘 3만 5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봉 차트에서 놓고 보실 때의 갯부분, 아일랜드 갯부분이 나온 부분의 목표 주가는 설정이 높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도 강하고 수출주들도 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편입 단가 기준의 부분을 매수 평균 단가의 10% 정도는 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 4천 원대, 3만 5천 원대까지는 일부 물량을 편입할 수 있고 목표 주가는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한번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룹 전반적으로 오너리스크가 그룹에 미치는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삼성전자 단 한 주라도 매수를 못하신다면 그만큼 시장에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환율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조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종을 기다리실 수 없다는 부분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제가 나오면서 파이브스타에서 7월 27일에 처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150만 원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140만 원대로 밀리면 편히 받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려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8월 1일, 8월 8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가 올라왔다. 거짓말입니다. 삼성전자 6월 1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6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물량 산 거는 0.2%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샀어요. 한 4만 주 정도. 그 전에는 최근 늘어서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까지 전부 매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격을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이니까 이렇게 오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저점 따지면 한 10% 이상 올라왔는데 소형주로 기준 잡는다면 10% 우습죠. 하루의 등락 폭에서.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격도 놓고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에서 오늘 종가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과열권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놓고 보여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유통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귀족주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대주주, 주요주주의 지분이 41%. 외국인들이 한 51%. 그리고 자사주매입만 지금 5% 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익소각을 해서 주식수가 맨날 감소해요. 거기에 지금 7월 29일부터 추가적인 자사주매입 또 들어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익소각을 또 공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들면 날아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적 부분도 예전에 2003년도에 36조의 영업이익인데 내년 많이 봐봐야 31조예요. 그런데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자사주 이익소각을 통해서 주당가치가 상향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월봉 놓고 보시면 목표주가가 보입니다. 지금 갭에 대해서 자꾸 눈하고 싶은데 갭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월봉에서 삼성전자가 갭이 나온다. 돌파갭과 급진갭. 그런데 그 급진갭으로 놓고 따졌을 때 이번 달 갭을 놓고 본다면 210만 원의 목표주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 목표주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3월 이후에 120만 원대에서부터 160만 원 목표주가를 계속 상향해왔는데 210만 원의 목표주가가 기술적으로 월봉 기준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 이상의 상승 낼리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수준의 상승 낼리인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처럼 30% 정도 2009년도 3월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상승 낼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치 고점 뚫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환율 상황이나 시장의 여건을 놓고 왔을 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주가 210만 원 권해드리고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사셔야지 대밀릴 때 추가 편입이 가능하죠. 강연에 있으시죠? 네, 내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자료도 PPT 자료 100여 장 이상 있는데 지금 다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여의도 유아정권 6층에서 2시부터 무료 강연에 진행하니까요. 시황과 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유아정권 빌딩 6층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략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투자 성공백서 내일 더 보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아 Radio off of my city off of my home we flying up know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